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덥네요 여름이 왔어요 저 여름 안 좋아해요 가을이에요 옷을 이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은 더워서 아까 그게 좋아요 김밥 미스터 마녀도 고추 김밥 이제부터 되게 좋아하던 김밥 고추 김밥 혜연 고추 김밥 저는 고추인으로 넘어갑니다 고추 김밥 롱 보수 안녕 네 아저씨 뭐지 고추 김밥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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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외 4착, 그리고 지금 7착장을 끝내고 마지막 착장 8착장째, 이제 마지막 향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을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에스타일 7호로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7호로, 7호로 기대 많이 해 주셔서. 이제 6호로 내가 찍은 거 없죠? 6호로는 날았구나? 그랬어. 7호로, 7호로도 한 달에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7호로도 기대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설디어로... 어... 션은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어... 더 멋있게... 아니... 멋있는게 아니야... 아무리 멋있게 일라인도 지금... 뭐지... 이렇게... 오케이... 영광 나오면서...